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푸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이 가시화되면서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실크로드 경주 2015와 문경 군인체육대회에 북한 참여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희호 여사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의 면담 성사 여부에 따라 북한 공연단과 군인들의 경상북도 행사 참여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서 경북도 관계자들은 남북 접촉에 촉각을 권두세우고 있습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지난 4월 초 북한 공연단의 경주 실크로드 대축전 참여를 북한 측에 얘기해달라고 이희호 여사에게 건의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